Decade of Love 공감의 10년 XSFM 사람과 동네와 선거 이야기 도시데이터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이번 주도 송동구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신수영 도시데이터 연구소장이 돌아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후에 계속 이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아까 말하면서 신수영 소장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발음이 홍익표 소장이라고 할 뻔했어요. 겹치는 글자가 하나도 없는데요. 왜냐하면 제 눈앞에 지난 20대 총선 중성동 갑개표 결과가 있어서 도시데이터 연구소 이야기는 아까 우리 밖에서 그런 고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무슨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지역 얘기 길게 하면 부동산으로 끝나는 습관이 있어요. 일종의 부동산 기기 같은 걸 거치고 있나봐요. 부동산 기기. 부동산을 물고 싶은 거죠. 입안에 부동산을 넣고 싶은 거죠. 우리는 선거 얘기로 할 겁니다. 부동산은 작은 한 조각이에요. 다만 중요한 변수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코너를 뭐랄까 선거 분석 시뮬레이터 게임 같은 게 있다면 우리가 하는 얘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선거판 문명을 만들기 위한 네 문명이나 트로피코 같은 거에요. 트로피코 기반 작업이군요. 왜냐하면 트로피코가 지지율에 죽고 살잖아요. 독재하는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어떻게 높이고 낮추는지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안에는 돈도 있고 치한도 있고 할 거란 말입니다. 여유도 있고 어쩌면 독재 지지율이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타냐오가 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타냐오 이 자식이 지금 전쟁이 확전되길 바래가지고 암살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자기네 땅 근처도 아니고 이란에 가가지고 왜? 전쟁이 커져야 내가 안 잡혀가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합법적 개혐 상태를 유지해야 내가 수사를 안 받으니까. 왜? 독재자에게 지지율은 중요하니까. 우리에게도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국가고. 지지율은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무슨 선택을 할 근거를 어디서 얻었는가에 기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동구를 가지고 이 얘기를 처음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 이야기를 드디어 할 시간입니다. 드디어. 네. 본격. 하기 전에 사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잘 벌어지지 않을 일입니다. 하필 성동구를 1번으로 하는 바람에 근데 여기서는 하고 넘어가야 되는 이야기인데 그 알실 청취자분들이시라면 아마 잘 아시다시피 중구랑 묶어서 이제 두 개로 쪼개진 선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우리 선거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군과 시가 엮여 있을 때 군과 군이 엮여 있는데 동네의 사정이 완연히 다를 때 그러면은 정치부 기자들도 그냥 저 동네 출신 후보가 어디지? 이 정도 말고 생각을 안 하는데 실제로는 그 외에 다양한 사정이 있단 말이죠. 그쵸. 그쵸. 저보다 더 잘 해석하실 분을 드디어 모신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이제 군시보단 조금 더 작은 단위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도 지금 데이터를 쪼개서 지금 보고 있는데 중구랑 성동구는 붙어있기에 다행이에요. 중구 따로 나오면 새누리당 이깁니다. 사실 이제 생각해보면은 위에 얘기했던 이후로 중구에서 사람들 많이들 하는 동네 그러니까 신당이랑 생활권도 공유를 하고 역사적 맥락도 있어요. 서울 도심에서 연장선상에서 이제 성동구도 서쪽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굳이 중구랑 묶어서 성동을 묶는 게 딱히 어거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잘 섞어서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중구의 성동구 일부 지역을 빌려주는 거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대충 아 왜 이렇게 묶었겠구나 싶은 감이 오실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구 성동을 부분은 안 다루고 주로 안 다루고 성동구 갑을 주로 다루겠습니다. 동쪽이요. 어차피 이제 도시는 연결돼 있어서 한 지역 이야기를 하면 다른 지역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전통적으로는 금호동 옥수동을 중구에 떼준 지역구가 중성동을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중성동 갑은 금호동 옥수동을 빼면 성동구 전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선거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 선거 이야기 하려면 또 인구 이야기 셉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인구 이야기부터 오늘 시작하도록 하죠. 광고 듣고 와서요. 그것을 내기 싫다는 꼼꼼한 사람들이 쓰는 요즘 치약 큐어바이네이처 큐비엠 아름다운 자단 18 어른 캠페인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웰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최소화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치약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싼 거 사자 싼 거 얘 봐라 요즘엔 안 그래 꼼꼼히 따져봐야지 요즘엔 그럼 어떤 치약 쓰는데? 요즘엔 요즘 치약 유해 성분이 의심되는 건 하나도 쓰지 않고 오직 자연 유래 성분으로만 만들었거든 파라벤, 트리클로산, 탑성개면 활성제 조금의 의심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벨비클로산, 요즘치약 드렸나 제가? 저는 그 샀어요 팽스할 때 착하네 그래서 5개 플러스 원이었나요? 네 그래서 많이 쌓여있습니다 또 사요 이번엔 5개 사면 2개 줘요 오 또 사야겠네요 한 번 써본 맛은 저자극의 맛에 헤어나오지 못해 재구매하게 된다는 고품질의 자연 유래치약 요즘치약입니다 네 요새 다이어트 하신다 하는데 요즘치약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오 다이어트 저는 디메이트로 하고 있습니다 오 디메이트 샀어? 네 아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이따 큰 거 까먹고 또 먹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요즘치약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나름 되게 향도 좋고 이게 무맛이 아니라 맛이 맛과 향이 있습니다 이벤트가 늘 같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추석 때만큼은 다릅니다 세게 갑니다 강합니다 추석 맞이 이벤트 연중 최대의 혜택이에요 5개 사면 2개 드립니다 그리고 10개 사면 5개를 드립니다 이건 2 플러스 원이죠 강력합니다 치약은 쟁여놓고 써도 되는 물건이죠 네 재구매 요율이 높은 만큼 기존 구매자들이 쟁여두기 좋은 이벤트입니다 꼭 추석이 아니더라도요 추석 선물이 아니더라고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온가족의 치약으로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제가 좀 철없는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많이 사놓으니까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겁나 짜서 씁니다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양치를 하게 되는 좋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건 정말 좋은 효과죠 네 돈을 좋은 데 쓰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액세스 모래서 요즘 치약 10개 사면 5개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성동구 인구가 안 많아요 네 성동구 인구가 30만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저 지방선거 할 때 군 인구 5만 단위 이야기할 때 제가 많이 하는 얘기죠 5만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자치구예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30만이면 조그만 합니다 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21번째입니다 최하위 네 그 위에는 중구 종로구가 있죠 네 종로구가 워낙에 인구가 적습니다 네 한안보다 인구가 적어요 사실 이제 성동구 하나로 하한선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확실한 그 성거구 하한선 밑인 중구랑 묶어서 성거구를 짜는데 인구수만 따지면은 중구 종로구가 합치는 게 맞죠 네 인구수만 따지면은 종로 14만 중구 12만이라서 성동구 한덩어리 중구 종로구 중구 종로구 하나 묶어서 한덩어리 가는 게 이제 맞지 않나 싶기도 한데 지난번에 선관위에서도 그 얘기 했어요 맞아요 이게 선거구 확정 안에서는 실제 권고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레거시가 이기죠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종로를 분절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의지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 첫 시간에 했던 얘기랑 겹치는 거 아니에요 이제 70년이 지나서 까닭은 모르겠는데 종로구가 지역코드 1번인 이유 종로가 원래 서울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설명할 때 나오는 첫 번째 지역구가 서울 종로니까 이 이름을 바꾸고 싶지 않다 이 지역구를 바꾸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레거시가 작용한다 심적 위기가 이겼다 그리하여 아무 의미도 이제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종로구에서 빠졌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들이 종로구 후보를 나가야 되겠는 거예요 사실 지금 서울시의 건물이 원래 국회의사당으로 쓰던 건물이었고 75년까지 여의도 개발 이후로 넘어갔는데 방금 전에 이제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도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 상징이 뭐가 남아있느냐를 생각해보면 광화문광장 밖에 없네요 에서 벌어진 사건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획정은 어쨌든 의회 표결사안이기 때문에 종묘사직이 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소리 정도 하고 싶은 건 레거시 레거시 완전 다른 얘기인데 동대문은 종로구 소유인 거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흥인지문은 종로구 소유예요 동대문 사거리에 계시죠? 그럼 종로구 안에 계신 겁니다 이렇게 행정경계를 보면 거기만 싹 이렇게 도려내서 가져갔어요 아 그럼 동대문구는 동대문 밖이군요 네 동대문에서 한참 더 직진해야 동대문구가 나옵니다 사대문이라서 종로가 가져가야 되나 아무튼 중구가 중간은 정부 상업지역이에요 얼지로 이렇게 상업지역 업무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서쪽 끝 중림동하고 동쪽은 신당동에 이제 사람이 몰려 사는데 맞아요 중구 입장에서 종로랑 붙이기에는 동쪽은 그래도 종로구 성동구랑 연접이 있습니다 뭐 종로구는 창신동 같은 데가 이제 연접이 있고 근데 서쪽은 종로 생활권으로 붙이기 조금 애매한 연이 있어요 그래서 중림동은 오히려 서대문구나 용성구랑 더 아깝고 여기 이제 뭐 서울역 서쪽인데 뭐 양정구 이제 목동으로 보내면서 만든 송기정기념공은 있고 땅 수유주가 서울시일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종로를 분절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보여요 그 이거야말로 상관없는 얘기인데 신당동 떡볶이 타운 가보신 분 먹어만 봤어요 신당동 떡볶이 과자만 그렇잖아요 나랑 입장에 갖고 네 그 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처음 본 한국들이 꽤 있잖아요 아 엄청 많죠 미친 신당동 떡볶이 타운이라는 게 진짜 있는 곳이야 깜짝 놀랐네 실존 저는 그 과자를 대구 살 때 처음 먹어봤거든요 신당동이 약간 의성어인 줄 알았어요 약간 신난당 신난당 이런 느낌 떡볶이 먹을 때 내는 소리인 거예요? 앞에 추임새 같은 그렇죠 추임새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신당동은 5동까지 있는데 하긴 남의 도시 동 알 거 뭡니까 그렇죠 여튼 신당동이 끝나면 성동구가 시작됩니다 신당동 사실 6개입니다 아 그렇구나 6 있다 깜짝이야 이런 거 정확해서 너무 좋아 신당동은 사실 6개고 모르시는 거 빼고 안으시는 게 많아요 1동부터 6동까지 이거 되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1동부터 6동까지 이름을 한 번 싹 다 갈았어요 2007년 8년 시기에 행정부가 개편하면서 근데 5동은 합의가 안 돼가지고 5동으로 남아있습니다 아 그래서 동화동 다산동이 됐고 그리고 이런 요즘 이름이 됐고 신당 5동만 그대로 있구나 근데 뜬금없이 5만 딱 있네요 거기는 그냥 신당 5동이에요 왜냐면 이름 아이디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아니에요 평화누리동으로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름 더 길었는데 뭐였지 경기북도 두 개가 합의가 안 됐어요 그 원래 안이 두 개가 있었는데 네 그것까지 아시는 거예요 아마 나무위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해 주민들이 김동현 지사처럼 화를 내며 우리는 그냥 살겠다 이제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서울 전역에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성동구도 예외는 없어요 2020년에 29만 8천명 30만에서 조금 빠졌는데 2024년 초 기준으로 27만 7천명입니다 27만 7천명이 줄었어요 27만 7천명이요? 네 너무 많이 줄었는데요 근데 이게 서울의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5년만에 10% 수준으로 꺾였어요 물론 이제 이 사이에 재건축이 시작된 동네들의 집단 유수도 있었고 그냥 자연적인 감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겹쳐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장한평에 새로 짓고 있는 곳에 왜 그거는 분명하잖아요 인구 수용은 면적 대비 빌라가 압도적이란 말입니다 아파트에 비해서 근데 빌라들이 엄청나게 빠졌단 말이죠 지금 대단지 계획하면서 그 동네 빠진 것만 해도 상당하겠네요 네 그런 영향들이 있어요 용답동 네 그래서 20세 이상 성인 인구는 25만 6천명에서 24만 2천명이 됐습니다 동별로 비교해보면 전체 행정동에서 전부 다 줄어들었는데 사근동하고 용답동만 안 줄었습니다 뭐야 제가 말한 게 틀린 거 아니에요 용답동 이 동네 다 조사를 했는데 용답동은 이 두 개가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 바로 옆이라서 사근동은 한양대라고요 다시 한 번 3호 사고 인구 비율 그러니까 서울에서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연령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 다음에 자연 감소가 낮다는 의미죠 정확히는 사회적 감소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한양대가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네 적다는 의미고 지방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동력이 있습니다 사근동에는 2020년 대비 2024년에 2034 연령대에 인구만 600명이 늘었고 용답동에는 1000명이 늘었어요 이야 그렇군요 상경을 열심히 들었군요 이거는 네 이유가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전월세 사기 범죄가 가시화되면서 이제 부동산 보증보험이나 소유관계 관련 대응을 하면서 전입신고를 안 하던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배경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대학에서 이제 전입신고를 독려했을 수도 있고 젊었을 땐 그거 안 하고 사는 사람 진짜 많으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인구가 늘었을 수도 있어요 외국인 인구 늘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정확한 거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아실 텐데 서류상으로 늘었다 사근동은 인구가 늘었다 그리고 사근동에는 1,000명 정도 더 들어가는 기숙사가 공사 중입니다 한양대 기숙사가요? 네 그 말 많았던 한양대 기숙사가 들어가고 아마 올해 준공일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용답동에도 1,400세대짜리 청년주택이 하나 아마 공사 중일 거고 그래서 다음 선거 때는 1,400세대? 네 다음 선거에는 인구가 좀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1,400세대가 들어오면 한 3,000명 정도 유입된다는 소리예요? 네 아니요 청년주택은 보통 1인 가구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청년주택 아예 1인 가구로 나오는 거죠? 역시 정확하죠 보통은 1인 가구고 평균 1.1인가 1.2명인가 그렇습니다 한 세대에 한 세대당 늘어나는 인구가 아 어쩌다 낀 사람이 있는 수준이군요 네 타입들이 이제 신원타입도 가끔씩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떡밥 있는 아파트 재개발은 26년까지는 안 끝나갈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동네들에서는 꾸준히 지금보다는 약간 줄어들 것 같다 사균 용답 빼고요 네 아 그러니까 26년을 말씀하시는 건 지선 때 큰 변화가 표심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적다 다른 동네에서는 그렇다 야 이런 건 부속할 수 있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권자는 지난 4년간 1만 4,000명 정도가 줄었고 1만 4,000원 엄청납니다 지난번 총선 성동구 전체 유권자는 22만 5,000원이었습니다 지난번 총선에 투표인 선거인 중에 투표하신 분이 12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하고 민주당 전현희 후보의 표차가 만 표가 안 나요 7,000표? 이래요 네 이 스케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1만 4,000원이 빠져나갔다고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원래 누굴 찍었었느냐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오 이거 재밌네요 그래서 동네를 이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있다가 데이터 센트럴에서는 후보를 중심으로 프리뷰를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리뷰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고 네 선거 리뷰입니다 선거 결과 그러니까 개인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PD님은 개인이 잘했다고 느낄 때가 언제신가요? 저는 개인이 잘했다고 저도 맨날 말합니다만 저는 12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방송이 닥쳐야 공부를 하니까 그런데 12년 동안 선거 관련해서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제가 느는 건 뭘 못했는지 파악하는 것밖에 없어요 언론인은 이게 더 쉬워요 확실히 언제나 그렇죠 뭘 못하는지 보는 게 더 쉬워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준석 의원한테 진 우리 현대차 사장님 그것 때문에 이제 동네 이야기 많이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사람들하고 악수 그렇게 안 한다 동네 3번 다닐 거 2부 이준석이 4번 다닐 때 이 사람은 1번 다닌다 그냥 뭐 이런 걸 취재로 들을 수는 있어요 이런 게 못한 거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했을 때 저걸 어떻게 이겼는지 알아내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못한 게 일단 주변에서 얘기도 많이 하고 잘 보이는 형태의 실수들이고 잘한 거는 치가 잘 나기가 성격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선거라는 이벤트가 되게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A 하니까 B 찍어줄게 B 하니까 C 찍어줄게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많은 히스토리랑 레거시가 있는 상태에서 그날 선거 투표장에 들어가서 아 난 누구를 찍을 거야 우리 아까 녹음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했던 울산 동해 김태선 의원 울산의 유일한 민주당 생존자 아니에요 어떻게 이겼는지 알 수 없다니까요 전 정말 많이 찾아봤는데 모르겠더라고 결과적으로 이긴 사람의 모든 행동은 변성되고 진 사람의 모든 행동은 부정됩니다 결과론적으로 가진 거죠 이 종목이랑 똑같아요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저도 판단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고 이 사람이 선거를 잘했냐라는 건 어떻게 측정 가능하냐라는 질문에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잠정적인 제 답을 말씀을 드릴 거고 정답은 아닙니다 다양한 분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중성동 갑의 청취자 여러분 계시면 좀 떠들어 주시면 고맙겠어요 서울의 지역구 혹은 지자체상 선거는 선거군의 각 구역별 동별 혹은 투표수별 득표수의 합산이 상대보다 많아야 얘기입니다 이거는 당연하죠 아주 중요한 얘기를 되게 어렵게 하신 거죠 표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측정 기준은 이 사람이 잘했는지를 측정하는 기준은 우선 득표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3개의 지표를 만들 건데 3개요? 네 하나는 득표율입니다 네 득표율 중요하죠 득표수를 유효투표수 그러니까 투표자에서 무효표를 뺀 숫자로 나누는 수치인데 수학적 설명 왜냐하면 무효표를 빼야 거기서부터 100%가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이거는 득표수랑 같은 개념이지만 상대보다 얼마나 잘했느냐를 직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박지원은 90% 92% 와우 야구로 따지면 타율 같은 클래식 스탯인 거죠 그렇죠 둘째로 이제 기대값 대비 득표수를 구해볼 겁니다 이거는 부동산 가격에서 기대할 수 있는 득표율 대비 실제 득표의 잔차예요 오우 어렵지만 재밌다 기대 득표율은 소화 중 부동산 가격하고 몇 개 변수를 더해서 이제 모델을 만들고 단순한 모델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선거의 후보 득표율로부터 추정을 합니다 이 정도 부동산 가격이 선정된 곳에서는 어느 정당 후보가 얼마의 득표율을 얻을 것이야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결과를 비교해보는 실제 결과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투수의 최고 구속이 몇 킬로다 이 정도 구속을 던지는 투수는 보통 이 정도 실점을 하고 이 정도 안타를 맞는다 근데 이 선수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 근데 차이가 커 되게 이 사람이 막 공이 엄청 느린데 되게 잘해 그럼 그 다음에 다른 지표들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회전이 어느 정도다 인터벌이 어느 정도다를 막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건 명백히 왜 잘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측정하는 기준을 정하기 위한 방향성을 정하기 위한 거네요 실제로 이 사람이 잘했느냐 기대값 대비 득표수 네 그러니까 기대 득표율은 그 다음은 기대 득표율 네 부동산 가격으로 메인 모델을 만들지만 이건 예측은 아니에요 사후적인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다른 후보들 대비해서 다른 후보들의 득표율들을 보고 그 동네들의 이제 부동산 가격을 보면서 아 이 정도 후보 간 특정 정당 후보는 뭐 민주당이면 민주당 뭐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 이 후보들은 이 가격에선 어느 정도를 받았다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추세선으로 잡히고 그 추세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다 더 잘한 거고 밑에 있으면은 조금 더 못한 거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보자 오 재밌어요 라는 게 이제 기대값 대비 득표율입니다 기자들과 평론가들도 다 이런 얘기는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올라서 국민의힘이 더 강세입니다 네 라는 정도의 인문학적 문장 정도는 구사할 수 있는데 그걸 스탯으로 보는 건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방향을 결정하는 건 부동산이 맞아요 그러니까 3억짜리 동네보다 10억짜리 동네에서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이 높은 건 명백합니다 100%입니다 근데 얼마나 높을 거냐라는 질문은 선거의 성격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기대치 산식이 조금 더 정교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계속 정교해질 필요는 있는데 우선은 최대한 단순한 모델을 쓰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 비례대비 득표차 이거는 아마 보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냥 선거에서 이 사람이 비례대비 얼마나 잘 받았나를 보면서 뺄 겁니다 자기 소속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율과 내 득표율 내가 당에 올라탔느냐 혹은 당보다 개인이 벌어온 게 더 많느냐 그래서 개인의 퍼포먼스를 직관적으로 평가하는 보조지표 같은 걸로 볼 겁니다 비례대표율이 50%가 넘는 정당은 현대에 들어 없으니까 20%, 25% 이렇게 받았다 근데 여기서 후보가 49% 받았다 혹은 70% 받았다 그런 후보들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숫자를 일렬정대할 수 있겠네요 그럼 결국 개인이 정확히 더 잘한 지점이 어딘가를 찾아내기 위한 것들이네요 이번 선거라는 하나의 제한된 이벤트에서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잘했는가 정도를 얘기해보자 물론 박지원의 사례는 상대가 얼마나 이상했는가 설명하는 게 더 탁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 못 나갑니다 다른 지역을 못 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무한의 집값으로 이걸 설명할 수 없거든요 이건 서울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개의 지표가 이 후보가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내느냐를 해석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서울 투표에서는 이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지표들의 느낌은 이가 되게 많이 빠졌지만 단단한 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이 썼는데 지금도 먹히는 무기다 거칠지만 자르는 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음에 두 질문에 답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하고 선거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이 지역의 이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느냐 두 번째는 당의 비의 개인 경쟁력이 유의미했느냐 이 두 질문을 할 거고 당의 비의 개인 경쟁력이 유의미했는가 네 만약에 이제 여기가 원래는 밭이 안 좋았는데 후보가 지난 한 년간 정말 열심히 밭을 갈아서 우리 당 비의를 찍고 나도 찍어주는 사람의 수를 늘렸다 이런 케이스는 아마 1번에서 이레규로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기댓값 대비 득표율로 이레규로 잡힐 거예요 그 대신에 비례 대비 득표차를 보는 이유는 특히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 개인의 기여를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저는 이제 비례 득표수를 기준점으로 두는 게 그걸 확인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허구헌 날 재선삼선하던 국회의원들이 저기 공천 떨어진 다음에 앞에 칼 놓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당사 앞에 무슨 객관적인 수치가 있느냐 어려워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비례 대비 득표차의 비례 득표는 그 지역에서의 비례 득표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를 보는 건가요 네 그 선거구에서의 아하 그게 더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받은 비례 득표수가 구도건 아니면 당의 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이나 이미지건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건 모든 내부 변수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는 시각인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서초구에서의 민주당 후보들은 거의 무조건 후보 경쟁력이 더 센 사람으로 나올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례의 국민의힘 몰표가 나오니까 그렇네요 이제 여기서 외부 변수라고 하면은 통제할 수 없는 후보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라고 하면은 크게는 이제 선거 구도나 선거의 종류 대형 아젠다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지역적으로는 후보 개인의 상징성 이거는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다음에 지역이 가진 특성 아니면은 지역의 지역적인 혹은 특수한 아젠다 아니면 후보 간의 상호관계 사무부 출마 뭐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이 득표에 어떻게든 영향을 다 줍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제3의 개인이 출마해서 이제 표를 깎아먹는다 이준석 이거는 이제 개인의 역량으로 봐야 되는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부를 나오는 거를 눌러 안치는 것까지를 개인의 역량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당의 역량이자 개인의 역량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지선으로 넘어가고 구청장 선거 이런 데서도 10년대에는 정당 간의 연합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지역이 있고 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거는 시당의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제너럴 매니저의 영역인 게 GM이 못하면 선수가 잘해도 소용이 없고 감독이 잘해도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선수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후보의 퍼포먼스라고 봐야 되냐라고 하면 평가에 반영돼야 되는 거고 아니면 평가랑 별개로 봐야 됩니다 퍼센티지가 또 100%의 변수는 아니니까 이게 그 제3후보의 그러면 당의 능력과 개인의 능력은 어떤가까지도 변수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준석 네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개인의 역량하고 자연재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져요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진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일관된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과를 두고 이제 사후적으로 평균적인 기대치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상대적인 퍼포먼스를 얘기하는 게 그래도 가장 단단한 설명일 것 같다 그 다음 선거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모델을 만들어 놓고 자료들을 최대한 내놓고 분석을 내놓고 이걸 정당히 많이 참고하는 게 공천 받기 전에 점쟁이 만나러 가는 것보다는 훨씬 유익할 것이면 분명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기대특표치를 만들 때는 투표구별 결과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구별 결과에는 사전투표가 안 들어가서 데이터의 전반적인 분양이 있긴 해요 근데 이거는 상대적 비교이기 때문에 보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기술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두 가지 지표 그러니까 득표율이라는 베이스 지표가 있고 두 가지 이제 기대값 대비 득표율 그 다음에 비례대비 얼마나 잘했나 이 두 개를 가지고 2024년 총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한 시간 동안 성동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성동구 재밌는 동네입니다 지금 알려드린 기준도 저는 이것도 흥미로운 게 서울에 아주 딱 맞거든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모델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아 그렇죠 엄청 다르겠죠 산업에 따른 것 혹은 원래 있던 문중에 따른 차이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지역구도 있고 지역의 역사 네 제가 안동 얘기할 때 혹은 날 딴 소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그 재밌게 그냥 데이터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재밌게 접근해 볼 수 있는 동네 중에 하나는 제주도입니다 그래요 네 역시 딴 데 잘 세져 이게 다른 얘기 하다 보면 제주도 왜 재밌어요 제주도가 왜 재미냐면 이제 궤당선거라는 되게 오래된 문화적 레거시가 있는 동네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많이 10년대까지 지배했어요 네 많이 사그라들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가 투표구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서 일관성이 있습니다 역동성이 없다는 건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연속된 데이터가 누적된 게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공부하기 편하다 네 어느 동네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지금 형성된 세력구도나 기반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수를 규정하기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아 변수를 추정하기가 쉽다 관리하기가 쉽다 네 서울의 부동산이라는 메인 변수로 설명이 되는 것처럼 제주는 아마도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변수가 작용을 하겠죠 상당히 고급스러운 싸움이 되겠네요 제주에서의 본서는 그렇다면 네 분석툴이 많이 나와 있을 테니까 자기들 지금 바빠서 그리고 아마도 제가 밖에서 하는 것보다 안에서 훨씬 더 직관적으로든 아니면 경험적으로든 잘 가지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 끝나고 우리가 리뷰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못했는데 서귀포가 한 사람이 지금 4선을 해놔가지고 3선을 해놔가지고 쉬운 동네인 줄 아는데 제주 가불보다 상당히 클로즈 게임이거든요 아 전혀 그렇잖아요 진짜 그 디테일에 대한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리고 싶었는데 나중에 한번 할 수 있으면 할게요 제가 제일 재밌었던 내가 진선미 위성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정말 못 이기기까지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여튼 오늘은 전연히 윤희숙을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성동구 얘기입니다 네 일단 중성동 갑에서 민주당 전연희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다 잘한 거예요 사실 네 지난번보다 조금 더 가까운 게임이었는데 이기긴 이겼습니다 네 5% 차이였죠 5% 포인트 차이 홍익표 의원만 해도 그냥 모든 투표수 다 이기고 쉽게 이겼는데 이 동네 신인으로 온 전연희 의원은 좀 애를 먹었습니다 상대가 세기도 했고 네 만 표 안 되게 차이 났었네요 네 첫 번째 지표 그러니까 기대치 대비 득표를 보면은 부동산 네 서울의 후보들이 이 부동산 가격에서 기대할 수 있는 득표율 보다 평균 2.8% 더 받았어요 우와 잘했다는 거네요 계산하셨구나 벌써 이미 우와 다른 후보들보다 잘한 편입니다 우선 득표율이 높았던 곳은 마장동 우륙투 용답동 1투 송정동 1투 사근동 1투 같은데 지도로 보면은 보통 왕십리역 동쪽이에요 왕십리역 동쪽 네 이 동네에서 득표율이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치보다 잘 나온 곳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기반 예상치보다 잘 나온 곳은 성수동 고가 아파트죠 자 우리가 이게 이 해석을 듣기 전까지 숫자만 보면 전연희 의원은 제가 이거 설명 말씀드릴게요 전연희 의원은 졌습니다 성수 1가 2가의 비싼 아파트들 늘어서 있는 곳 왕십리 도선동이라는 곳은 보통 하나로 묶는데 여기는 왕십리역을 중심으로 한 큰 아파트들이 있는 곳이죠 뉴타운이라고 하죠 네 거기를 거기를 모두 윤희숙 후보에게 졌어요 음 네 다 49 49 49 이랬네요 네 근데 디테일로 보면 여기서 꽤 선전한 거라는 말씀을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려주세요 기대치가 워낙 낮은 곳들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기대치는 이미 뛰어넘었다 네 기대치가 워낙 낮은 곳들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 지역에서 세이브를 잘했습니다 음 그죠 지는 이닝에 잘 막았다 중성동 갑 투표구가 52개인데 그중에 38개에서 기대치보다 더 나왔어요 아 기대 득표치가 양수다 네 그럼 잘한 거다 결과적으로도 양수고요 반대로 기대치보다 못한 동네는 이제 응봉동하고 왕십리역 서쪽 그리고 도선동 1투 같은 곳들인데 응봉은 재건축 떡밥이 있는 동네입니다 왕십리역 서쪽은 아파트 단지도 아닌데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기대치만큼 못한 곳이 있는데 아 왕십리 이동해서 크게 이겼는데 이건 크게 이겼다고 볼 수 없다 네 상대적으로 그렇다 어 기대보다 못 받았다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 윤희스 후보가 선전한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극단으로 갈수록 수학체감이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곳은 아주 높은 곳이라고 해서 100%를 높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50억이라고 해도 국민의보가 150%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끝단으로 갈수록 이제 수학체감이 좀 있습니다 아 그런 걸 수학체감이라고 하는구나 수학체감이요 네 그러니까 끝으로 갈수록 끝단으로 갈수록 이제 한계가 보이는 네 그러니까 원래 공식에는 맞을 수 없는 네 이레귤러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모델을 조금씩 보정하기 시작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일정 크기의 토지에 노동력을 추가로 투입할 때 수학량의 증가가 노동력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아 일꾼을 더 집어넣어도 캔은 미네랄은 똑같다 네 이런 얘기해도 이제 이해할 수 있어 행복해졌습니다 아주 조금 네 사실 저는 근데 지금 이 코너 전체가 다 스타를 처음 배울 때 느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 유니스 후보를 보시면은 서울 총선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양자가 서울 종로 하나 제외하고는 3후보가 없어서 이제 다 1대1 구도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 서울 탈탈 털어봐도 금태섭 한 사람만 의미 있는 세 번째 후보였고 네 3%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종로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편이 잘했으면 이쪽 편이 밀리는 구조예요 그냥 거울상입니다 1대1 게임 네 위에서 언급된 동네들에서 대개 반대 구도를 보이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성수동 고가 아파트 지역에서는 득표율은 높았지만 기대치만큼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높지 않다 성수로에서 54%, 51%, 50.99%, 52% 이렇게 받았는데 제일 크게 이긴 곳이 성수일가동의 7.81%예요 나머지는 2%, 3% 이렇게 이겼거든요 윤희숙은 기대치를 보면 부동산 가격을 보면 이거보다 더 크게 이겼어야 된다 이 지역구에서 네 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대치보다 투표구 하나당 평균 1.5% 포인트 덜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진수희 의원장이 지난번 홍익표 의원의 상대였습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근데 이 사람이 형편없이 졌거든요 홍익표 의원은 모든 지역구에서 다 이겼고 성수의 아파트들 부촌에서도 다 이겼어요 크게 이겼네요 네 진수희 의원이 왜 쫓겨났는지 알겠네요 아하 선수가 못해서 이만큼 진 거였다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원래도 기대치가 높은 데에서도 전현희 의원보다 홍익표 의원이 더 많이 크게 이겼었네요 그쵸 당시와 지금과 구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상대가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밭에서 기대하는 만큼보다는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절대적으로 못했다 혹은 경쟁력 없는 후보였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의 경쟁력이랑 완전히 동일하게 1대1로 둘이 합쳐 100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네 이걸 보려면 비례대비 득표수도 같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지표 네 2024년 총선의 비례득표수는 민주국힘 주국혁신당 개혁신당 4개를 같이 볼 겁니다 당선권에 들어간 당들이요 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평가하는 개인 경쟁력의 핵심은 민주당 비례대표 득표랑 조국혁신당 득표수를 후보가 온전히 손실없이 받아 냈느냐 네 이 둘을 합해야 지역구 민주당 후보와 견주는 게 맞죠 조국혁신당을 빼면 안 됩니다 네 그럼 민주당 후보들이 너무 위대해져요 갑자기 지역구 후보들이 네 이거로 결정될 것 같고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의힘 득표 그리고 개혁신당 개혁신당을 붙여하죠 후보가 충분히 온전히 끌어당겼느냐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어감의 차이지 이걸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인 거고 이번 선거에 국한한 비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상대적이에요 항상 앞으로 이런 모델을 만들고 싶으면 뭘 고민해야 할지 정도는 이해됩니다 네 정치적 배경에 대한 해석도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는 거네요 네 서울에서 평균치는 민주당 후보는 플러스 4.5%포인트 국민의힘 후보는 플러스 7.8%포인트입니다 기대치보다 국민의힘이 더 받은 거네요 비례는 네 정확히는 비례치는 아니고 비례대표 득표율보다 민주당 후보 득표율이 평균적으로 4.5%포인트 높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사소한데 나중에 알고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 수정해 주시는 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같은 미개 아니야 이런 사람 술 먹을 때 대하면 되게 짱나잖아요 수준 소장의 비밀이 있어요 술을 안 먹습니다 안 먹고 못 먹어서 전현희 후보는 비례대표 득표율보다 5.7%포인트 4.5보다 높았죠 유니스 후보는 딱 평균 정도 했습니다 7.8%포인트 잘했네요 전체적으로 못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그냥 총평하면 근데 전현희가 좀 더 셌다 네 전현희 후보가 좀 더 잘했다 유니스 후보가 그렇게까지 못하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준석이 생각나네요 화성 의뢰 당시 상대 누구였죠 잘생긴 젊은 네 국민의힘 후보 아 잠시만요 어서 이런 후보를 내놨느냐며 원성이 자자했는데 아이고 17.8% 받으셨는데 거기서 국민의힘 후보가 한정민 후보요 네 공영훈 한정민 이준석 3파전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동네 조혈로 편차가 좀 있습니다 전현희 후보가 비례보다 아주 잘 받은 곳은 송정사근마장동 아까 그 동쪽 송정동사근동마장동 네 왕신력 동쪽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래요 대학 있고 2034 네 2034 많다고 하셨던 그리고 이게 후보 개인이 결국은 이 동네에서 소구하는 걸로 보이는 정황은 있는데 왜 소구했냐라고 물어보면 이건 이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 훨씬 잘할 거예요 저는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후보가 골목을 누빈다는 표현은 서울에서는 국민의힘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아 단지 앞에 서 있어야죠 그렇죠 국민의힘 후보는 네 민주당 후보는 골목을 누벼야죠 얼른 천에 누벼야죠 네 이게 골목 누비기의 그림 참 좋은 데가 사근동입니다 산골에 골목의 젊은 애들이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정동 2투표소랑 마장동 6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 비례 찍었지만 전현 여부한테 투표한 교차 투표가 꽤 있어 보입니다 오 그래요? 꽤 있어 보인다고 말씀하시면 있을 수밖에 없는 수치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네 수치가 그렇죠 소장님 표현으로는 그 정도예요 국민의힘 개혁신당 비례 찍고 지역구는 전현이 찍은 네 교차 투표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랑 반대 흐름이 이제 성수동 고가 아파트 지역 여기는 정당 투표보다 윤희숙 후보의 투표가 훨씬 높았어요 기대치만큼 못 받았지만 비례보다는 잘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트리마제에 살아요 똥똥거리며 그 사람이 국민의힘인 국민의힘을 찍었겠죠 대부분 국민의힘을 찍고서 윤희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전현이를 찍고 나온 분들이 계시다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여기는 정당 투표보단 윤희숙 후보의 투표 투표가 높습니다 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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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는 그러니까 당은 윤주당 찍고 아니죠 당은 당은 다른 데를 찍었어요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을 찍고 투표는 전현이한테 하는 경우가 되는 건가요?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내가 틀린 거야 투표를 윤희숙 후보한테 하고 네 비례를 딴 데 찍었습니다 아 네 이거는 바닥이 빠진 거죠 바닥이 빠졌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게 이제 후보 개인의 역량이나 이미지로 소구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당의 움직임에 대한 불만 그렇죠 일 수도 있고 부자들이 봤는데 민주당 비례를 찍는 게 맞을 것 같아 정도의 생각을 했을 수 있다 했을 수도 있고 그랬으면 당이 발목 잡은 거죠 후보에 아니라면 난 한동훈이 싫어 네 윤희숙은 찍겠지만 아니라면 민주당도 개혁신당도 다 안 찍고 아예 다른 동네로 보내버렸을 수도 있고요 아 난 원래 태어나길 NL이야 극단적해서 하지만 열심히 살아서 트리마젤이 왔지 뭐야 그게 난 틀렸네 난 틀렸고 이 이레귤러 중에 대부분의 케이스는 아마도 윤희숙을 찍고 민주당을 찍었을 것이고 윤희숙을 찍고 조국혁신당을 찍었을 것이다 아마도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버지 그럴 것 같네요 그러면 조국혁신당이라는 변수도 봐야 되겠네요 네 아마도 후자의 가능성이 높아버지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뭐죠? 돈 많은 조파 강남사회 사민주의자 네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전 다른 문석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조국혁신당 득표율이 민주당 득표율보다 높았던 지역들을 뽑아보면 대개 계급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곳 서울에서는 가격이 높았던 곳 이게 부울경은 부울경의 지역 이유가 따로 있고 그렇죠 가장 본능적으로 해석하는 거 뭐죠? 이재명은 TK 출신 조국은 부산 출신 부산 출신 네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서울에서는 부동산을 놓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높은 사람들 중에 조국혁신당을 찍고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이 반대 흐름이 어느 쪽이 더 컸나요? 정확하게는 아직은 제가 다 못 봐가지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존재했고 유의미한 것 같다 정도까지입니다 양쪽 봐요 네 일단 총선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네요 어 이거 재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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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는 게임하는 기분이에요 네 프로토스라는 게 어떤 종족인지 배우고 있는 기분이에요 네 그 말까지는 이해를 못하였습니다 여하튼 그건 처음 해본 지 얼마 배우는 지 20년이 됐으니까 너무 오래되셨기 때문에 무의미하잖요 네 정말 그 게임 어 문법 쓰는 기분이에요 네 사실 이게 네 달이 지난 얘기라서 이제는 좀 가물가물하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어떤 분위기였고 체감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었고를 당시에는 좀 알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다 가라앉은 다음이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율하고 기대치 데이터를 놓고 보면 아 이 정도 해석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다음 지선 끝나자마자 이거로 봐야 되겠네 이번에 재보선에 서울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응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우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주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요즘 치약은 판매액의 10%를 소화암재단에 기부합니다 나누고픈 사람들의 치약 좋은 치약 요즘 치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루 영양성분 기준치 두 배의 비타민 B까지 챙겨주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주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스의 바이오팜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월은 캠페인 애정클과 함께 광고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XSFM 청취자는 추석 선물을 고민할 때 XS몰부터 가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 XSFM에 광고를 하겠다라고 다짐했다는 간증이 제법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10년 뒤에 창업하고 5년 뒤에 창업하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또 추석 시즌이 지나면 새로운 광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나 끈끈한 헤비헤비 유저와 함께하는 XSFM 그런 건 저희밖에 없습니다 좀 끈끈해지려고 그러면은 은퇴하고 도망가고요 다른 당 가고요 아니면 공천을 받아서 국회에 가고요 늘 그 자리에 있는 건 저희밖에 없습니다 변절하지 않아요 전향하지 않아요 네 전향자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이템을 XSFM에 광고하고 XS몰에 팔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권유드립니다 XSFM25골뱅이 지메일닷컴에 광고하고 푼 아이템에 대한 정보와 함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유면성 PD님께서 친절하게 상담해 주실 거예요 상담은 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맨날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도시데이터 연구소 시간입니다 성동구 투표 결과 분석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겠죠 이런 걸 진드감치해 보고 있습니다 24년 총선 말고 22년 지선도 지금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총선하고 지선은 선거 성격이 되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선도 이제 보고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투표구별 데이터는 지방선거에는 투표구별 데이터가 없어요 오히려 지선이 없군요 네 왜냐하면 지선은 뽑아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 현실적 이슈입니다 그렇군요 힘들다 네 힘들다 빡세다 지선은 이제 좀 더 간략한 지표를 쓰려고 합니다 이건 따로 설명 그냥 깊게 안 하고 이 동네 선거를 일단 이야기할 때 현직 성동구청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트위터의 스타 스타시죠 정원호 성동구청장 이번에 경쟁자들이 워낙 쟁쟁해서 본인이 지금 체급을 올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청장 출신 서울시장 같은 건 없고요 지금까지 역사상 근데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주 가시받길 일 겁니다 지금 서울에서 백의종군하거나 낙마한 의원들 혹은 현역 의원들 다수가 지금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 후보군에 들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동구청장은 현재 성동구청장은 네 서울 내 현 시점의 유일한 삼선 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다스려 나왔거든요 민주당 구청장이 최근에 10년 되셨죠 10년 기념 샷아웃을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2022년 8월에 지선 때 유권자가 25만 명이었는데 그때 8만 표 받았고 맞다 어차피 다음번에 성동구청장 못 나오시는구나 네 못 나와요 다 했으니까요 2.1만 표 차로 이겼습니다 2018년 7회는 유권자 26만 명에 10.8만 표 이때는 삼자 구도이기도 했고 민주당이 매우 유리했던 선거였고 네 18년이니까요 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되셨습니다 서울 인구는 계속 줄었는데 이제 성인 인구가 늘어가지고 유권자가 잠깐 늘었었고 네 이제 그 18세 투표가 가능해진 시점이기도 해서 맞아요 유권자가 늘어서 네 이때 약간 변동이 있었습니다 젊은 유권자들이 갑자기 훅 늘어났습니다 네 서울 인구는 이제 어쨌든 2014년 6회에서는 7.2만 표를 받았는데 이때는 5천 표 차이였어요 5천 표 차이요 네 점점점점 표 차를 늘려나갔습니다 그러네요 아마 그 할실 청취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텐데 22년 지선은 민주당이 직위로 예약돼 있던 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따끈따끈한 대통령이 방금 취임했거든요 그렇죠 대통령 밀어주는 게 대체 지선하고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국민 여론이 대통령을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22년 서울시 구청장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유의미한 3자가 있었던 자치구 투표가 마포구랑 강동구 마포구랑 강동구뿐이다 네 두 개예요 맞아요 정의당 후보가 있었어요 네 나머지 23개는 1대1이었습니다 사실상 각각 구청장 후보들은 이번 그 당시 선거에서 이제 당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보다 민주당 구청장 후보들이 6.6% 더 득표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무슨 뜻이냐 송영길 서울시장 28회 지선 후보는 누구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였다는 겁니다 이 해석 이 숫자를 놓고 해석하면 신수현 소장의 툴로 해석하면 이게 플러스 6.6이 디폴트다 평균이다 그러니까 구청장들이 다 송영길 후보보다 시장 후보보다 6.6% 유능했다 산수만 놓고 보면 네 정확히는 이게 그 25개 23개의 중위값이다 중위값 네 그럼 강남서초구청장 후보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아 송영길 후보는 점점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송동구청장은 20.4%포인트 더 득표했습니다 20.4요? 네 와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보다 네 2위 노원구랑 2배 차이 납니다 그때 지금 주로 민주당 후보들이 추풍낙엽처럼 쓰여나가서 졌거든요 용산구는 한 23% 정도의 득표율 차이로 줬어요 압살당한 거예요 거의 조금만 더 갔으면 더블스코어예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이 박형 용산구청장이잖아요 이렇게 힘든 판이었는데 정원호 현 구청장은 15%를 넘게 이깁니다 57%를 득표했네요 네 결과적으로 그래서 송동구 17개 행정동 중에서 16개에서 이겼고 옥수동에서 한번 과방을 못했습니다 옥수동이요? 네 하나 빼고 다 이겼다 이거는 사실 미래대비 득표건 득표를 기대치건 생각할 수준이 아니죠 그러네요 그냥 잘했다 네 그냥 잘했어요 그냥 개인 경쟁력 네 연임 삼성이시라서 이제 제출만은 못하시지만 어쨌든 2024년 현재 이제 성동구 선거 얘기를 하면서 성동구청장이라는 피규어를 빼놓고는 이야기하기 힘들다 그러네요 그 본인도 진짜 고민이 많겠네요 네 뭐 이제 왜냐면 옆구청장으로 가는 건 이상하고 중기로요 그렇다고 경기도지사로 나가는 건 더 이상하잖아 이게 뭐 과거 잘했다 라고 그런 미래 잘하리란 법은 없으나 어쨌든 지금까지 결과로 나온 수단이 이렇다 보통 서울의 삼성구청장은 보통은 국회의원으로 튭니다 제선이나 삼성구청장 왜냐하면 서울시장으로 체급을 올리는 건 한 체급을 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구청장에서 시장 실제로는 두세 체급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아무튼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 정도의 인물 성동구 투표를 얘기할 때 이 사람을 빼고 얘기해야 오히려 더 쉬운 걸 수도 있고 네 오히려 그대로 맞을 수도 있네요 네 혼자 특이하니까 표본이 시도의원 선거는 22년에 민주당 1, 국힘 3이었습니다 서울시의원 선거 네 민주당 한 석 가져갔다 구도 영향상 대개 민주당 의원들은 비례보다 더 받긴 했어요 평균 플러스 4%포인트 정도 더 받았습니다 결국 당보다 잘한 거예요 시의원들과 구청장들은 다 대부분의 선거에서 비례는 당이 많기 때문에 쪼개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비례보다 더 받는 게 상수이긴 한데 특히 민주계의 경우 네 근데 이제 뭐 선거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고요 상대 비교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당이 못했다고 하고 이제 퉁치고 지나가는 것도 좀 이상한 게 여기서 지선에서 22년 지선에서 당이 못했다는 말은 다시 말해 22년 대선을 졌으니까 당이 못한 것이다가 되거든요 그건 해석하나 마나 하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속해서 뭔가 이때는 몇 퍼센트였는데 18년은 몇 퍼센트였는데 22년은 몇 퍼센트니까 언제 더 못했어 잘했어 이걸 얘기하는 건 좀 어렵다 네 대선이랑 겹치는 해는 드무니까요 네 다만 이제 이번에는 그러니까 22년에는 시의원들이 비례보다 4%포인트 정도 더 받았다 쿠킴은 딱 비례만큼 받았어요 쿠킴은 딱 비례만큼 받았다 네 아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손실이 없다 였죠 그 손실은 대선 승리가 막아준 거고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이 겹친 지난번 지선과 지산진 발전 지선 말고 그 전에 지선들은 언제나 손해를 봤을 거란 말이에요 당의 이름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적어도 서울에서는 말이에요 네 이 결과는 고이즈미 신지로식 해석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대선을 이겼다는 것은 지선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성동구에서 조금 특이하게 더 받았거나 덜 받은 사람들을 찾아보면 이 선거구 이제 왕심리 행당에 김기대 후보가 시의원 네 비례보다 6에서 7% 정도 더 받았어요 당보다 훨씬 잘했다 네 평균 4%였는데 네 민주당의 김기대 의원 이때 6, 7% 정도 더 받았는데 이기진 못했어요 졌어요 네 평균이 4였는데 당 대비? 뭐 이제 다른 시의원 후보들 대비해서 뽑은 좋았지만 잘한 후보 네 저 짤사 짤사 후보 네 민주당 성동구 3선거구에 3후보가 계셔서 약간 갭이 줄긴 했는데 여기서 후보가 셋이라서 민주당 후보가 이기셨고 국힘 후보들 중에서 아주 특이한 분은 없는 것 같은데 4개 선거구 중에서 뽑은 4선거구가 제일 좋았던 거는 4선거구 황철기 후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의원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네 확실히 이제 행정동 단위 데이터로는 할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도 당 대비 어느 정도 보였고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잘했고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서울 전체 스케일에서는 그래도 이제 뭐 서울시장이나 구청장 같은 경우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많은데 아무튼 일단은 네 22년 선거는 이 정도입니다 그 국민의힘 중에서 퍼포먼스가 유독 좋았던 그 4선거구는 성수의 아파트가 많은 그 동네네요 역시 11% 정도 황철규 현 시의원이 이겼고 성동구에는 지역구가 시의원 지역구가 4개인데 성동구 3선거구에 이민옥 의원 한 사람만 민주당이 이겼고 나머지는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거기도 한양대에 있는 사근동 네 그것도 백몇 표 차이로 이겼어요 아 네 아슬했어요 48.61% 대 48.05% 보통 뭐 2만 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서울시의원이 지역구 선거 분석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24년 총선하고 22년 지선에 대해서 각각 말씀을 드렸고 결론을 간단히 정리를 드리자면 저번주까지 이제 소급해서 결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동구는 레이어가 많아서 층이 많습니다 밸런스가 좋아서 층이 많다 밸런스도 좋고 쌓여있는 층도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맥락적으로도 층이 많아서 재밌는 동네다 아마 이거 25개 다 그렇게 얘기할 건데 네 아무튼 재밌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24년 총선에서 이제 전현희 후보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다 뭐 홍익표 의원보다 잘할 수는 없었겠죠 거기 다선이고 원내대표고 네 다만 처음 왔고 처음 온 것도 자기가 원래 찍었던 동네에서 쫓겨나서 온 것 치고는 상당히 잘했다 그리고 조금 더 어필한 동네는 성수동 고가파트 지역하고 왕식운영 동쪽에서 약간 더 어필했다 유니숙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 전체 후보들의 평균 정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약간씩 조금씩 밀린 게 모여서 아마 그게 우리가 이제 선거 전에 후보들이 울고 있다 당에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자꾸 전하잖아요 평균가들이 그게 조금씩 모여서 이렇게 되는 거라는 설명으로 저는 이해해요 네 잘해야 될 곳에서 충분히 잘하지 못했고 네 그건 당 탓일 수도 있고 저 그 누구죠 그 KBS 출신 저 황상무 네 뭐 이종섭 뭐 이런 게 터져가지고 조금씩 몇 표씩 깎여나간 것일 수도 있고 윤희숙이 선전했다고 해도 그리고 성동구청장은 네 성동구의 선거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아 네 그렇죠 이제 빠지지만 과연 구청장의 퍼포먼스가 24년의 지방선거 아니 총선에 영향을 미쳤을까 아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구청장의 인지도가 높으면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네 이거야말로 사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거긴 하네요 네 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답을 못하겠습니다 정황증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모릅니다 그 이슈에서 앞으로도 한동안 이야기하지 못할 가설이 14년 이후부터는 민주당이 서울에서 지선 한 번을 빼면 밀린 적이 없거든요 네 특히 총선에서 계속 선전합니다 그렇죠 강남을 포위하죠 박원순 시정 이후거든요 영향을 줬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오세훈 시정의 서울시는 비등비등하거나 한나라당이 이겼단 말입니다 맞겠지만 어떻게 해서 그게 반영이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아직 모릅니다 그건 아직 만들어내야죠 왜냐하면 민주당 울산광역시장도 민주당이 처음 차지하기 직전까지는 울산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제3당 아니면 제4당이라고요 민주당은 그 분위기는 지선을 기준으로 바뀐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아하 재미있는 거 많이 배우네요 오늘 거기에서 더 얘기하기 위한 툴이 뭐가 있을지 오늘 방송 듣고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고 아마 정치 혹은 선거에 당연히 그 알실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시라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시고 찾아보실 것 같지만 아마도 얘기해 주실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더 듣고 더 직관적인 더 괜찮은 얘기를 앞으로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후기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동구 분들께서 혹은 그냥 내가 이런 방송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말씀하셔도 돼요 아 물론 진짜로 그거는 필요해요 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런 말투에 이 정도 언변이어도 콘텐츠가 되면 방송이 된다니까요 갑자기 용기를 불어넣으면서 저는 정말 이거 가지고 전국의 지도를 다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동네도 하고 하면 재밌을 거예요 되게 재밌을 거예요 공업도시도 하고 항구도 하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수연 소장과 이런 얘기를 또 한 번 나눌 겁니다 조금 덜 더워지면 다시 만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60일의 그것은 알기 싫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처음으로 미국 정치인을 불러다가 다만 아직 당선된 적은 없고 벨비클럽장 알잖아요 공천이 그렇게 미국은 스트릿하게 엄격하지 않아서 한 명만 올라가지 않잖아요 같은 정당의 후보가 공천이란 게 자체가 없죠 그냥 다 경선이니까 그렇죠 근데 다 나와서 선거를 해보고 이긴 사람이 또 따로 나중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공천을 받아본 경험도 없는 겁니다 당선돼본 경험도 없고 하지만 미국 정치인 한 분을 모셔다가 게다가 또 미국 대선은 언제나 총선과 함께 하잖아요 미국은 총선이 너무 많거든요 2년에 한 번씩 잊을 만한 건 있거든요 미국 총선에 나서는 후보 한 사람과 목요일에 인터뷰를 해볼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우리 두뇌는 이명박인 윤석열 정권이 이명박의 두뇌에서 뭐 하나 또 꺼내왔죠 4대강이라고 4대강이라고 제가 또 쳤나 봐요 애틀렌타에 있었어요 그때 하고 있거든요 약간 그 녀석 봉인된 게 아니었어 이러면서 땅에 분명히 어떤 선인이 이걸 봉인해놨는데 갑자기 봉인이 풀려가지고 또 세상에 재앙을 들이로운 그런 느낌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파묘 네 험한 것이 나왔고 4대강 귀신이 나온 거예요 물고기들 잡아먹으면서 빙어였나 근데 그 전후에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 정부가 축복한 마약 수입 사건 그리고 친일파 독립기념관장 사건 이런 것들이 너무 세가지고 덮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윤석열판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논란들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하면 무조건 권력에 있는 누군가가 돈을 법니다 음 아 그것이 바로 토목공사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은 조용하게 넘어갈수록 좋고 조용하게 넘어가면 묻힌 걸까요? 아닙니다 조용할수록 신나게 합니다 음 그래서 좀 자세히 판단을 해볼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이것과 관련된 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아는 사람을 추천해 주길래 그냥 여러분들도 만난 적 있던 사람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 혹시 그 사람? 아니야 몰라요 사실 은근 아무도 몰라요 자 다음 주에 그곳에 나기 시작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감사합니다.